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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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착뿜뿜 직착뿜뿜 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어디 가죠? 저희는 밥 먹으러 갑니다 저희가 음식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켰습니다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뭘 먹고 돌아다니든지 그리고 얼마나 먹는지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또 빠당 저희는 이렇게 배차를 했습니다 짜잔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일단 찍어줄게요 세트도 될까요? 좋아요 2인 스테이크 세트 2인 스테이크 세트 3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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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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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이 됐나봐 그냥 이대로 갈까? 저희는 시키고 왔는데요 뭐 시켰죠? 일단 2인 세트 스테이크랑 파스타랑 요끼 이렇게 시킨 다음에 로마식 아란치니 스모크 치즈 치크 스테이크 라브 볼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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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탈리아 탈레 트러플 구운 요끼 감사합니다 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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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민 사이다 아니 우리 근거 같지 않아요? 그 발음 연습 어 자 고르곤 졸라 피자 먹어보는 거야 탄산을 먹으면 안 돼 배가 많이 붓기 때문에 그쵸 오늘은 물 마시면 안 돼 언니 저 오늘을 위해서 밥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? 김밥 두 개 두 개? 응 키토 김밥 그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 희해가 마라탕을 먹길래 응 조금만 먹어야지 해서 먹었죠 그리고 김밥도 먹고 젤리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못 참겠더라구요 6시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즈 뿌려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짠 서비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먹어봅시다 식기가 갑자기 생겼죠? 어떻게 생겼으면 몰랐지만 잘 모르는 아 진짜 어렵다 약간 브이로그 이런 게 그니까요 다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 후면으로 찍어 할까요? 후면으로? 응 후면으로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 포커스 얼굴 포커스 되는 거 자 이번엔 요키 왔습니다 요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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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? 땡큐 저 요키 처음 먹어봐요 진짜? 응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이 쏙 감사합니다 찍어주세요 하나님 친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찍고 언니폰으로 찍는 거 어때요? 오 좋아 좋아 지니엘 똑똑 두 명이니까 재미없게 나오면 아 아 아 빨리 찍어 이렇게 됐어요 핸드폰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좀 낮춰서 그냥 우리 얼굴 위주로 찍읍시다 자 이렇게 포스터가 나왔고요 핸드폰 요키 자 이것도 나왔어요 초참한 핸드폰 많이 묻었어요 이거 어때? 아 아 너무 멋있다 지금 뭐 여유로운 느낌이다 음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않는 건가? 맞아요 지금 예사랑 저랑 진짜 잘 맞는 게 먹는 것도 비슷하고 걷는 것도 잘 걷고 쓸데없는 거 좋아하고 쓸데없는 거 노는 걸 좋아해서 게임하는 거 난 몸 쓰고 어 좋아 와 나도 게임 잘하는 편인데 얘가 게임 잘해 닮아 보인다 응 언니 동생 초장학 쌤 도장학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? 요정상탕 토끼들의 뭐 올라와 일단 저녁 나들이 나들이야 나들이 나들이 육식토끼 손님 네 네 아니 신이 시리가 왔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소아도 할 겸 이렇게 근처에 공원? 네 왔습니다 자 예사랑 빨리 운동해 헛 헛 헛 헛줄 헛줄 빠밤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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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관장님 여기도 해야 되나요 역시 연기자랑 달라요 연기 연기 연기였잖아 오케이 자 언니도 저걸요 언니 내가 운전해줄게 좋아요 걱정마 언니만 믿고 따라와 콩콩 어디 갈래 언니 저 제주도 제주도? 제주도를 차 타고? 자 어디 좀 말면 어디야 뭔가 이렇게 운전해 뭔가 뭔가 몇 퍼센트 부족해 뭐해요? 뭐하는거에요 그거? 언니 근육 보여줘요 근육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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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소리였습니다 네 시작 하나 뭐야 하나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조심조심 조심 여기서는 다? 장난 다 쪄 네 콜라하프도 잘하고 줄넘기도 잘하고 그치 언니 뭐하면 운동을 잘하지? 배드민턴도 잘하고 나중에 배드민턴 하자 배드민턴 브이로그 찍자 그때는 좀 진짜 좋은데 제가 진짜 못하는 건 알아야 돼요 언니 그래서 좋아 다 쪄 내 Alter 너 내 다시 나 엄마 언니 그거 아니야? 나 나 나 나 나 어 코 이였 나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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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어떻게 돼? 뭔데?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거 무거워? 힘들어 힘들어? 그래서 운동 많이 해야겠네 아 웃겨 운동 충분해요 언니 잘한다 근데 롱롱 이리 와봐 너는 간혈이 아니 있어보이잖아 하나 둘 셋 흘 손가락으로 맞아 손가락으로 어깨 풀린다 지금 여러분은 18살에 마사지를 보고 계.. 에 뭐라는 거야 몸 푸는 걸 보고 계십니다 다가 마사지 갑시다 자 우리 이걸로 힘, 실력을 바래요 아 오케이 아 근데 이거 하나 둘 셋 으악 아 아 여기서 형 세다 무슨 노래야 姥 나 이제 운동 그만 운동 잘했다 아 그쵸 역시 너무 많이 했다 운동 후에는 이렇게 몸으로 풀어, 엥? 먹고 난 후에는 오케이 공공을 해줘야 돼요 얼굴을 먹어줘야 돼요 얼굴을 생각하네 예쁘다 예쁘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맛있겠어 우리 앞으로도 다들 이렇게 놀자 좋아요 다음에는 저희가 저희 둘이 놀 때 정말 재밌거든요 그거를 브이로그로 한번 찍어볼게요 네 잘 찍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카페 보드카페랑 이제 뭐 이런 거 갔을 때처럼 맞아 맞아 재밌게 한번 찍어봅시다 좋아요 예이 안녕 안녕 우리 썸네일 찍을까?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아니 뭔가 어떻게, 어떤 걸 해야 될까? 몰라지? 하나 둘 셋 튀었어 아니 찍었는데 내가 손이 흔들려서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만 바이바이 바이바이 언니가 할 수 있다고요? 그럼 아까는 이거 괜찮아? 응 괜찮아요 아까는 촬영 때문에 못한 척 한 거였지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몸이 안 풀렸어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예 안 되는데 몰라 그럼 가자 손이 조여 Conan 하나 둘 위래라는 Sense doch